대전 시장 선거 대한민국은 17개의 도 및 광역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의 대전 시장 선거는 대개 대전 동구를 한번 분석해봤는데 20% 정도 조작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 정도를 조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대한 통계 더물이가 공개됩니다. 대전 동구에는 중앙동도 있고 신민동도 있고 신인동인지 신민동인지 여러분들 여러 동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동 레벨만 나왔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소위 제주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표소 레벨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 자료를 공개합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투표소별로 몇 명이 방문했는지 대전시 동구 같은 경우는 동이 16개입니다. 투표소 수가 60개입니다. 선거인 수는 19만 2,266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전투표를 조작을 행하는 사람은 가장 하위 레벨인 투표소 60개에서 모두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하는 겁니다. 60개를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전시 동구의 2022년도 3구 대선 결과를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까지 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 60개에다가 관외 사전투표 한 개를 더하게 되면 61개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관외 사전투표를 통해 뿐만 아니고 60개의 관외 사전투표까지 61개의 투표에서 모두 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겼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관외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60개의 관외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조작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61개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동전을 던지면 이재명 후보가 관외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61성 다시 이야기하면 동전 61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든 동전이 안면이 나올 확률하고 같은 겁니다. 혹은 뒷면이 나올 확률하고 같은 겁니다. 수억 분의 1 수십억 분의 1의 확률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조작지를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 상구대선까지 계속해온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냥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일어날 수 없는 확률적으로는 1,000분의 1 이상이 되면 일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0분의 1이 아니고 수억이나 수십분의 1이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전국 전부에서 3부 대선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죠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계속 쏠리는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옵니까 이런 그래프가 왜 이런 종로구에서 이런 게 나옵니까 종로구에 이런 60개의 투표소에 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렇게 숫자가 모든 게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동만 나왔으니까 동해 여러분들 투표소까지 다 합치면 이렇게 플러스가 60개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61개 되겠죠. 아마 종로구가 60개의 투표소가 있다면 관외사전투표까지 합치면 61개니까 61개가 다 뭡니까 플러스가 나오고 윤석열은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런 짓을 뭡니까 한 해 두 해 해온 게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해온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웃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래도 뭡니까 부정성가 없다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이준석이고 하태경이고 한규호 같은 사람입니다. 기가 찬 거죠.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중학교를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하버드를 거꾸로 나왔는지 서울대 물리학화를 거꾸로 나왔는지 양심불량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이 출세 좋죠. 이익 좋죠. 언젠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정권 뺏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금세 표가 나지 않습니까. 뭐든 하면.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봄날이지 않습니까. 봄에 꽃이 여러분 그냥 만개할 때 그냥 지지 않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죠. 젊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대전시 동구에 투표소가 60개가 있는데 관외 사전투표가에 합치면 관외 사전투표 60개 관외 사전투표 1개 합치면 61개에서 61개 동전을 다 던져가지고 모두 다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올 확률로 그렇게 이길 수 있느냐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일어난 거를. 그게 전국적으로 5년마다 선거마다 이름 다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해나온 겁니다. 대전시에서는 이렇게 조작을 했죠. 대구시장 사례네요. 대전시 사례를 한번 보시죠. 대전시장 관전 포인트 하나입니다. 조작률 규모 추정.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대전시장 선구 동구 사례. 총 조작률을 20%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6,792표 사전투표에 참가한 수, 타전투표 선거인 수의 10%인 3,654표를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와 함께 밀어주고 자유한국당의 박성효 후보한테 9%를 빼앗은 겁니다. 이것의 9%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남충희 후보와 함께 1%를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태정 후보가 21,556표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전투표로 훔쳐간 표를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실제로 허태정 후보는 17,902표를 얻은 겁니다. 허태정 후보는 17,902표에서 빼앗은 표를 더하니까 21,556표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박성효 후보는 실제로는 13,647표를 얻었는데 표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9%를 빼앗기게 됩니다. 3,288표.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것은 예상 득표수에서 조작된 것을 빼니까 1만 359표를 얻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 대주고 9% 빼앗고 1% 빼앗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를 조작한 겁니다. 이것이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의 박성효 후보는 자신이 받은 득표에서 24%를 빼앗기게 됩니다. 남충희 후보는 받은 표가 3,538표지만 무려 365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것의 10%, 10%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른 지역 사례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쭉 보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대전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2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 동구는 동수가 16개고 투표수가 60개입니다. 그러니까 60개 투표소마다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A동의 1투표소가 여러분들 600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으면 600명이 몇 퍼센트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번, 2번, 3번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발표를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것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표만 보더라도 이게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0.49%입니다. 그런데 사전 득표율이 59%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9% 차이가 나온 겁니다. 거의 10% 차이가 나온 거죠. 이런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대전시의 동국 구민들이 수만 명이 두 그룹을 나누집니다.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이. 가서 여러분들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각 후보별 득표율은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은 0.37%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28%로 확 줄어들습니다. 37%, 68%. 이 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4번, 5번, 6번은 거듭 말씀이지만 우리가 투표소 레벨로 사전투표를 조작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투표소 레벨로 일정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표를 빼앗긴 표를 다 되돌려 놓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를. 그거를 수정 득표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정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5번은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5번 당일 득표수. 당일 투표수. 득표수입니다. 투표수가 있는데 득표수입니다. 당일 득표수. 당일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것을 사용하죠. 왜 크게 조작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수정한 사전 득표수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게 되면 득표율이 똑같습니다. 4번 49%, 5번 49%, 자유한국당의 박성희 후보 37%, 37%, 남용희 후보 10%, 9%.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된 상태에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현장 격차를 보이는데 오염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굉장히 비슷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중앙선거관리원회 선거 결과라는 것이 엄청나게 조작된 그런 값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역으로 추적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인천시장 경우죠. 인천시장 경우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인데 어떻게 여러분 민주당의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0%를 얻고 당일 투표에서 53%를 얻죠? 어떻게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유정부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39%를 얻고 사전투표에서 33% 얻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투표수 레벨로 조작된 값을 다 제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수정 득표수를 가지고 4번, 5번을 계산해 보니까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은 박남준 후보는 54%, 당일 투표수는 53%, 오차범위 0.1%니까 오차범위죠. 유정부 후보는 38%, 당일 득표율은 39%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여러분 다르게 어플하자 하신 분이 허병기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1947년생으로서. 이건 수학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이 접근한 거기 때문에 참 우리가 좀 완전히 새로운 지금 여러분이 설명드리는 것은 데이터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용해서 규칙성을 이용해서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한 것이고 지금 이거는 수학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한 겁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어프로치를 했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 경우에는 정의령이든 민경이든 이정비든 간에 인천연수원에서 당일 관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다 갖다야 된다. 이게 통계학의 근본 법칙인 겁니다. 이 근본 법칙을 위반한 것은 다 부정입니다.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자행한 겁니다. 무슨 관내 사전투표에 젊은 사람이 많이 몰려갔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어떤 사실입니까? 수만 명의 이름이 이루된 그런 소위 표본집단은 그렇게 특성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반지성. 그게 돼서 정말 참 다들 그렇게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 이상은 받았고 대학 교육을 대부분 다 받으신 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소위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사심 없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논은 그게 반지성적이고 반과학적인 그런 반사실적인 진영 논리에 함몰돼 가지고 이익에 함몰돼 가지고 사실과 진실에 이러면 입을 다물고 그럼 고한 말처럼 될 거 아닙니까? 고한 말에도 그냥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사실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든 거 아닙니까?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사는 길이잖아요. 사랑은 낭만으로 해야 되지만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을 직시할 수 있게 냉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정선거의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진영에 갇혀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에 부정이 없었다. 자기 사심에 갇혀 가지고 부정선거가 없다. 자기 정치적 경력에 여러분들 갈려 가지고 부정선거가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냐 기가 찬 이야기죠.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실방송 통제하는 거 보시기에는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실방송을 통제합니까? 실방송을 이렇게 통제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0분의 1 정도 줄여놓은 겁니다. 실방송 시청자들. 겁이 나죠? 겁이 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사실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실 앞에 정직해야 되고 사실 앞에 겸허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되고 부정인을 멀리해야 되고 불법을 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짐승같이 살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짐승같이. 어떤 것이 짐승같이 사는지를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공부 왜 합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라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진실대로 추구하라고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지 말고 정의를 구하라고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온 학교의 교훈은 자유정의 진리입니다. 자유정의 진리. 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때가 묻으면서 다 잊어버렸지만 자유정의 진리죠. 진리가 사실에 기반을 둔 게 진리죠. 망상에 기반을 둔 게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한번 보시봐.